삼촌 그거 하지 마라. 당근도 좋다면 나 이거 이거 까비형 오를 줄 나가. 이거 혼단이 얼마인줄 알았죠? 이거 요즘 혼단에 6천원씩 6천원. 개나니 옛날에 1,500원씩 개나신디. 아이고 문 닦하게 잘도 곱수다 야 대파가. 야 이거 무사형 씻은 건? 아 씻은 게 아니고 너네 오면 주젠 나가야 주겐야. 자세히 뭐하라고 해요 지금. 아 정말. 나가 주겐에 이거 먹을만이 온 여자 200평 딱 심원하신 뒤 까비 요즘 평 좋댄. 개나 맛이 이제 그냥 대파 나는 금파의 냄새. 이게 금파예요. 2천원 했던 이제 대파가 이제 6천원의 냄새. 거부라 거부라. 야 삼촌 작년 겨울에 하도 추웠니. 땅이 다 얼어놓나 대파가 안 나왔던 냄새 속에. 그냥 요새 비싼 게 그것 때문이라. 그것 때문이라. 나는 잘생겼다 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. 고깃집 강은에 파절이 달랜 하면 막 화내요. 아 그렇죠 요즘 비싸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. 아 그렇겠네요 요즘. 예예예. 그럼 요즘에 이제 양파만 나오는 건가요? 한동안 양파값도 굉장히 비쌌잖아요. 맞습니다. 맹부삼촌 혹시 비트코인 알아집니까? 비싱코인? 비트코인 나 너 말 미성 그때 500만원 했더니 지금 5만원도 안 남았다. 나도 천만원 해먹으시나 경 용심내지 맙소. 맥겨라. 요새는 얘 대파코인이래네. 비싱코인? 대파코인. 대파로 이거 이거. 대파코인. 그리고 또 재테크를 또 대파로 한다는 얘 파테크가 유행이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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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러니까 이 파테크도 집이 세진다고요 집에서. 집에서? 집에서 어떻게 해요? 식당하지 않을 거면 이 파를요. 이 해영은 되고 뿌리채영형 그창? 아 여기를 끓아. 예 화분이나 물실 컵에 통과하자면 그냥 세 번으로 먹어야지 세 번.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. 잘라 먹고 잘라 먹고 해야지. 머리 좋다. 나가이 깝이 지금 좋으니까 우리 밑강밭 밭을 다 매부로도 파를 나가 심어 사줄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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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나 건 가축이 내년 되면 또 금 내려가게 아이고 아니요 너 저 집이 포크레인 끄성으로 내려오라 나 밑강 다 매부를 켜 그럼 삼춘밭 정도면 포크레인 난 두 대는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검보성하고 나하고 두 대 끄성 갖고다 누게? 검보성 아 다이 돌아오지 마라 이게 가격도 있고 왕 이거만 하다가 난 기대에 넣어봤따다 가블리아 밥먹은 간식도라 맘걸리 돌아오시니까 이거만 하다가 저번에도 이거 백졸딴 놈이지 뭐 사 먹은 더 나은 간이 놓으지 말라고 당첨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잘생기쓰게 잘생기쓰게 걔도 걔 무사히 봤띠왕 잘생기고 그러는 거냐 야 우린 잘생기고 너무 신나 이거 참 수 있대 계속 내가 구추를 해먹어도 걔 난 정신부 졸렴수가 무슨 거지? 대파가 올해나 영조추 내년 되면 어떤 될지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또 대파 가격이 다음 주 되면 또 내리고 봄 대파가 나오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냄수게게 그러나 갈아엎지 마라 그냥 굿짝 허든 것만 없어 이것만 없어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이야 찬란한 음식형이에요 청보가게 빨라 사실은 나도 한 2만평 해보자 2만평 해보자는 커싱 어디 알아보나 제주도 봐서는 안 된다 냄수게 토질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밑강하는데 밑강만 대고 성인게 대파는 대파만 대고 땅콩하는데 땅콩만 대는 이유가 그거 하면 나도 돈 대주 해도 그거 해주면 토질이 안 맞아 안 된다 내부는 나도 그냥 설레불전 냄수다 야 근데 나 질문 호나이신데 대파하고 관계하신건데 넌 어떻게 나이 먹어도 주름이 호나 도시? 대파로 해 마사지 냄수다 대파가랑 주배에 알로에 나그네 마사지 냄수다 눈은 안나냐? 그린 뒤에도 오게 난 어디가 주사 맞암수 야 자기가 오장북백이 대싸질 러시나 폐나하나 나 얼굴이 있고 폐나하나 나 죽으면 맞아맞아 얘기해 노은님도 무사 호랑 모릅니다 조항점들 앞서게 조항점들 앞서게 일러리 급세 일러리 하여튼 오장대싸질 일부가이시니 아이고 경부도 코인으로 몰아먹을 땐 말씀이세요 빨리 대파 작업해서 돈 벌까 아닌가 오장대싸질 아이가 몸은 조항해 이거 스트레스 소리 우다 아 기라 빨리 빨리 일어납수게 이거 값 좋을 때가 빨리 작업해서 제값 받을 거 아니 관계 그냥 개나자도 오늘 일당은 설마 얼마 줄까 일당? 어 아 일당 주신 저 저 밥상 오민 6만원 밥 안상 오민 5만 5천원이 아니라 그냥 너네 오늘 밥 안상 오신 한 6만원이나 나가 대파 코인으로 줄거라 그러니까 10개 맥겨라 그러면 얼마나 줄거라 대파 10달씩 가져가면 이거 10달 마신게 12달 마신게 12달 썰어야지 12달 썰어야지 야 12달 썰어야지 야 12달 썰어야 그렇게 많이 들어 10달 갈아 야 우리 아유